여러분 안녕하세요. 걸어서 한문속으로 오늘은 단어의 짜임 중에서 병렬관계와 수식관계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병렬관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병렬이라는 것은 나란히 서있다 라는 뜻이에요. 비슷한 뜻이 나란히 있거나 반대의 뜻이 나란히 있거나 대등한 관계가 나란히 있을 때 병렬관계라고 합니다. 한자를 어떻게 읽지요? 가요라고 읽지요? 노래가, 노래요 노래라는 뜻이 같아서 두 가지가 나란히 있네요. 그래서 노래가, 노래요 이 뜻은 뭘까요? 가요라고 해서 노래를 가요라고 하죠. 이번에는 부드러울 유 연할 연 연하다 합해서 유연이라고 읽지요. 이것도 뜻이 비슷하지요. 그래서 유연하다, 부드럽고, 연함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로 들었던 가요라든지 유연 같은 것은 뜻이 비슷한 용예가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어떤 용예일까요? 어떻게 읽지요? 표, 리 라고 읽지요. 표는 겉표 우리 표지라고 할 때 쓰는 표자지요. 리는 속리자예요. 속리 합하면 겉과 속 반대의 뜻이 되겠네요. 그렇죠? 겉과 속 두 번째는 어떻게 읽을까요? 진위 진은 참진 위는 거짓위 우리 진위를 가르자 진위를 가리자 참과 거짓을 가리자 그럴 때 쓸 때 진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참과 거짓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지금 예로 들은 표리, 진위 이것은 뜻이 반대되는 것으로 병렬관계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전, 답이라고 읽지요. 전은 밭전, 답은 논답자예요. 밭농사, 논농사 이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전답이라고 해요. 밭과 논을 전답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읽을까요? 금, 수 네, 금은 새, 금자고 수는 짐승, 수자인데 새는 날개가 달린 짐승, 날짐승이라고 하고요. 수는 네발 달린 짐승 그래서 그냥 짐승이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네발 달린 짐승을 수라고 하죠. 합하면 바로 금, 수에서 날짐승과 들짐승 여기 들짐승이라는 것은 들판에 뛰어다니는 네발 달린 짐승이라는 뜻이죠.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이 두 용리는 뜻이 대등한 그런 관계의 병렬관계가 되겠네요. 병렬관계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다음번에는 수식관계입니다. 수식이라는 것은 꾸밈과 꾸밈을 받는 그것으로 이루어진 단어죠. 우선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우리말로 한 번 수식관계의 말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면 식사 아침식사 점심식사 저녁식사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수식관계가 되겠죠. 또 하나 더 예를 든다면 빵 그러면 찐빵 소보루빵 이렇게 꾸며 주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로 된 것을 수식관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읽겠습니까? 방년이라고 읽지요. 방자는 꽃다울방 언제 쓰이는 한자인가요? 여러분도 봤을 텐데 혹시 축하하는 일이 있어서 거기에 가면 방명록 이라는 것이 있죠. 방명록 할 때도 꽃다운 이름을 기록해 놓은 장부 그런 뜻이죠. 방자는 꽃답다 꽃처럼 아름답다 라는 뜻이에요. 연자는 해년자가 아니고 여기서는 나이년자예요. 그래서 방년 이라고 하면 꽃다운 나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나이를 꾸며 주는데 방년 꽃다운 나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어떻게 읽을까요? 동방 이라고 읽지요. 동방 여러분 잘 알고 있나요? 동방 신기 뭐 이런 것도 있던데 동은 동력 동 동쪽 동 방은 나라 방 그럼 나라는 나라인데 동쪽에 있는 나라를 동방 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를 동방 예 의 지 국 이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동은 수식어가 되겠고 방은 피수식어 즉 수식을 당하는 입장 그런 뜻이죠. 동방 이라는 것은 동쪽의 나라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수식관계 단어를 더 한번 살펴볼까요? 이것은 어떻게 읽지요? 연 근 이렇게 읽지요? 연 연 연 꽃의 뿌리 이럴 때 연 꽃 연 자는 수식어가 되겠고 뿌리 근 자는 피 수식어가 되겠지요. 그래서 연 근 하면 연 꽃의 뿌리 흔히 연 근 이라고 할 때 연 의 뿌리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는 간 신 이라고 읽지요. 간사 할 간 신 하 신 반대는 뭘까요? 충 신 이란 말도 있죠. 신 하 신 자 에요. 그러면 간사 할 간 자는 수식어가 되겠고 신 하 신 자는 수식을 받는 말이 되겠지요. 그래서 간사 한 신 하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읽지요. 개 피 라고 읽지요. 여러분 개피 가루 들어보셨어요? 개는 개수나무 개자 에요. 피는 가죽 피 껍데기 피 그런 말 하죠. 그러면 개피 는 뭘까요? 개피 가루 는 개수나무 껍질을 말려서 갈아 놓은 가루 이게 개피 가루 죠. 개수나무 개자 는 수식어가 되겠고 껍질 피자는 피 수식어가 되어서 해석을 하면 개수나무 의 껍질 깊이 라고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읽을까요? 분 식 여기 분자를 자세히 보시면 쌀 미 자가 있고 그 옆에는 나눌 분 자가 있지요. 쌀이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지다 보면 가루 가 되지요. 그래서 이 글자는 가루 분 자가 되겠고 식 자는 음식 식 먹을 식 자가 되지요. 분 식 하면 가루를 먹는다. 이렇게 되나요? 그게 아니고 여기 식 자가 먹을 식 자 라고 하면 곤란 하겠지요. 식 자는 음식 식 자가 돼서 가루로 딘 음식 이렇게 해야만 피 수식 이 되겠네요. 여기는 먹을 식 자가 쓰여지면 안될 것 같고 음식 식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분식 하면 가루로 딘 음식 그래서 밀가루로 만든 음식 가루로 딘 음식 이렇게 되겠네요. 자 배움 확인 문제를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보기를 보면 여러분 무슨 관계인지 바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읽죠? 식 목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나무를 심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슨 관계일까요? 두 번째 읽어보고 가지요. 진 위 진 참 진 위는 거짓 위 참 과 거짓 이렇게 되네요. 세 번째는 어떻게 읽죠? 다 정 만을 따 뜻 정 정이 많다 이렇게 해석되네요. 그 다음에 밤 야 깊을 심 밤이 깊다 야심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는 동 방 이라고 읽네요. 동력 동 동쪽 동 나라 방 동쪽의 나라 자 그러면 주술관계는 뭘까요? 주어와 서술어 밤이 깊어진다. 술부 관계는 많다 적다 이런 것들이 있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다 정 술목 관계는 무엇을 무엇 한다 그래서 나무를 심는다 이렇게 되겠네요. 병렬 관계는 세 종류가 있다고 했지요. 그 중에서 여기 진 위 참 과 거짓 수식 관계가 있었지요. 수식 관계는 동 방 이렇게 되겠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